자 이번 무대는요 오늘 사실 한문철TV가 주최됐지만 주간은 우리 M&M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주간을 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악단 연주도 해주시지만 M&M 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소속 연예인을 뽑았어요. 이 친구는 성악과를 나온 친구고 또 성우활동도 했었고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면서 지냈던 친구인데 M&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친구를 발탁을 해서 이번에 음반을 내서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는 따끈따끈한 신인 같습니다. 딱 한마디라는 이 노래 과연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무대니까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있다면 우리 이 가수에게는 앞으로 가수생활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손을 보이는 인호 가수를 소개합니다. 아까마디만 아까마디만 딱 한마디만 오늘 당신께 할 수 있다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 아직 모르겠어요 나 당신 앞에서 당신 앞에서 내 가수는 불타 내 가수는 불타 오르는데 심장이 터지도록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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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로 할 수 없어요 항상 하수는 불타 당신 앞에서 내 가슴 불타 오르는데 심장이 터지도록 나는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좋아해 좋아해 사랑해 사랑해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신인 가수 이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무대고요 데뷔 무대예요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좀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곡은 딱 한마디라는 곡이고요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아니요라는 곡입니다 아까 그 곡이랑 좀 반대되는 분위기에 좀 빠른 템포의 곡이니까 여러분들 신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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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노바 뒷집도 아니요 아랫집도 아니요 옆집도 아니요 그 옆집도 아니요 그 옆집도 아니요 먹는 곳도 아니요 입는 곳도 아니요 싸는 곳도 아니요 자는 곳도 아니요 우회전도 아니요 좌회전도 아니요 유턴도 아니요 직진도 아니요 바지도 아니요 치마도 아니요 가방도 아니요 신발이요 긴 곳은 어디 가고 죄다 아니요 세상에 어떻게 줄줄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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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요 너무 아니요 일도 아니요 봄땅 아니요 아니잖소 아니지 아니요 아이다 아니요 아니잖유 아니 나의 일한게 발도 사람 모두 다 아니라고 하지 않소 발도 사람 모두 다 아니라고 하지 않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요 그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아침도 아니요 점심도 아니요 저녁도 아니요 깊은 밤이요 중식도 아니요 일식도 아니요 양식도 아니요 된장이요 긴 곳은 어딜 가고 죄다 아니요 세상에 어떻게 줄줄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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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요 너무 아니요 일도 아니요 공랑도 아니요 아니잖소 아니지에 아니요 아이다 아닌교 아니잖유 아무 나의 아니란게 발도 사람 모두 다 아니라고 하지 않소 발도 사람 모두 다 아니라고 하지 않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요 그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너무 아니요 이리도 아니요 공땅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호 가수 대박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딱 한마디요 딱 한마디 아니요라는 노래 좋죠? 네 자 인호입니다 인호 인호 가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카이라이프 770번 채널 한문철TV 개국 기념 콘서트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문철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스카이라이프에서 770번 채널을 주신 또 김철수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고마운 것은 오늘 한문철TV 개국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문철TV 변함없이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주시고 또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철TV 좋은 방송으로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문철TV 개국 기념 콘서트로 오늘 1부 2부로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책임져줄 가수는요 와 이분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가수고요 또 이번에 삼수갑산님이라 남이라라는 또 신곡을 발표했는데 발표하자마자 벌써 지금 성인가요 차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면 무조건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의리있는 남자 한문철TV 개국을 축하하기 위해서 달려온 남자 박상철 가수를 소개하면서 저 조연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찌야 우리까에 조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삼수갑산 삼수갑산 첩첩산중 깊은 산중에 어디에서 아주 들리나 휘파람 소리 이래 맘을 울린다 지지대 배우는 저 새들도 이래 맘을까 산중의 해론중철인데 산중의 해론중철인데 아아아아 님 그리워 님 그리워 님 그리워 우는구나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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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그리워 님 그리워 우는구나 아아 그이 삼수갑산 척척산중 깊은 산중에 어디에서 아주 불어난 괴우리 바람이 내 맘을 울린다 북극만설 몰아치는 지겨운 겨울 푸른 조선아무는 깊은 산중의 사연을 알까 아하하 님 그리워 님 그리워 우는구나 아하하 님 그리워 우는구나 아하 님 그리워 님 그리워 우는구나 아하하 님 그리워 우는구나 삼수가 없어 삼수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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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만들면서 함께 만든 곡인데 아까도 조용구 선배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좋아해주시는 곡입니다 님이라 남이라 라는 노래 또 들려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 아세요 노래 함께 불러주세요 가겠습니다 님이라 남이라 갑니다 사람의 주인공은 칭찡으로, 실막이랑 두 번째 desta 품인공은 오來說 근데 이의 사랑은 너무 힘들어 속을 알 수가 없어 가까이 가려면 멀어져 멀어지면 그 곁에 있는 사람 미미라 부르니까 남이라 부르니까 미미라 부르니까 남이라 부르니까 밀고 담기는 우리 사람 미루지도 철어지도 못하네 당신의 사랑은 너무 힘들어 서글픈 우리 사람 미미라 부르니까 남이라 부르니까 미미라 부르니까 남이라 부르니까 미미라 부르니까 그대의 사랑은 너무 힘들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가까이 가려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눈에 있는 사람 미미라 부르니까 남이라 부르니까 미미라 부르니까 남이라 부르니까 미미라 부르니까 남이라 부르니까 미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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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니까 앵콜 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문철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조금은 박상철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신곡 삼성합사님이랑 남이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앵콜 주셨으니까 어차피 나온 김에 아까 무조건을 그렇게 아까 계속 이렇게 동영상 보내주시고 이러시는데 무조건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를까요? 2023년도에는 우리 한문철TV 보시는 모든 분들이 대박나십시오 무조건 자 여러분 다같이 부른다 다같이요 무조건 무조건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asma 자짜란 자짜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 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짝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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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우리 반물철 TV 개국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대박나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여러분 짝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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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짝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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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저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누구요? 한 번 저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백강양을 건너 내 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한 번 더 가요 한 번 저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한 번 저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백강양을 건너 내 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무조건 무조건 달려갈거야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자 우리 박상철씨의 박수! 박상철 최고다! 히트곡이 많은데 이제 안돼. 10시 반에 문 닫아야 되는데요. 여기가 빨리 가야 되죠. 한문초령님은 밖에 나가서 인사해주고 빨리 이제 왜냐면 여기 문을 닫는대요. 그러니까 빨리 내 노래 어찌하오리까 들으면서 가세요. 어찌하오리까는 하나 더 틀어주세요. 제 노래 들으면서 가세요 빨리. 제 노래 들으면서 빨리 가세요. 어찌하오리까는 한 번 더 틀고. 자 2층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빨리 노래 주세요. 제 노래 들으면서 가세요. 헤이! 제 노래 들으면서 가세요.